시어로 가야겠어요 말 몇가지야? 자, 즐기고 계신거죠? 네 저희가 너무 아쉽게도 마지막 봐 당시 와우 일부 네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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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네 아침 아침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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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수고하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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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